1년 이후에 보존치료, 보철치료, 100% 보장되는 치아보험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바로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 이도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. 구독자님, 미래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. 저 보험왕의 치아보험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. 생명이 든 손해보험 중에서 1년 이후에 100% 물론 보존치료죠. 크라우 인네이 온네이 아말감 1년 이후에 100% 보장이 되고 보철치료는 국내 모든 보험회사가 2년 이후에 100% 2년 전에는 50%만 보장이 됩니다.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A 치아보험은요. 1년 이후에 국내에서 100% 보장받을 수 있는 보철치료 치아보험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자 이 상품은 15년나 15년 만기 자동갱신으로 일단은 가입이 되시고요. 40세 남성 기준으로는 보험료가 4만 600원 그리고 40세 여성 기준으로는 15년나 15년 만기로 해서 2만 9천 4백원으로 가입이 되신다는 겁니다. 자 보존치료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우리가 크라운 대표적으로요. 그리고 인네이 온네이 아말감 글래스 아미노머 복합 레진 등 20만원 가입 금액으로 설정을 해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. 보철치료비 같은 경우는 100만원 하지만 2년 이후에 100%가 아니고요. 1년 이후에 100%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 A사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임플란트 그리고 브릿지 틀리 등이 있겠습니다. 자 이 A사 치아보험 이거 외에도 발치 치료비가 5만원까지 가입 구성이 가능하시고요. 15년나 15년 만기로 가입이 된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. 자 타사 같은 경우는 치아보험 크라운이든 아니면 대표적으로 보철치료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 같은 경우는 업계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. 손해보험은 250만원까지 하지만 이 A사 치아보험은요. 업계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보철치료든 보존치료든 업계 누적 없이 가입이 되신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치아보험 1개든 2개든 3개든 가입하든 업계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보철치료 100만원 보존치료 20만원까지 15년나 15년 만기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. A사 치아보험 중복해서 가입도 가능하시고 또 1년 이후에 보철치료가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. 자 저 보험하기에 치아보험 연락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입보단 사후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이 되도록 노력할게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감사 감사드립니다.